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라며 폭행을 강요했다는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교사가 장애인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는 오히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이의 폭력성을 조장한 행위였다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수차례 자신을 때리라고 강요한 특수학교 교사 A씨. 학생을 밀치며 더 때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에게 학생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3분가량 이어집니다. 당시 교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장애 학생은 모두 4명. 교사는 이 중 2명에게 영상 촬영까지 지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생 5명을 정서적 학대 피해자로 특정해 교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이가 폭력성을 보여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 상담을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학대 행위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임용 과정을 거친 5년 차 교사인데다 최근에도 관련 자체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교사가 학대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변 학부모들은 아이가 과거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교사의 해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단순 처벌이 아닌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